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석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기록이 나요 만찬석 때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었다 얼마나 주님의 총애를 받는지 열심은 베드로가 1등이지만 사랑은 사도 요한이 1등으로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못 잡아 피곤해하는 갑갑해하는 스트레스 가득 받은 제자들에게 동둘대에 나타나서 얘들아 구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아 그래서 던졌더니 구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가니 주님이 숯불에 생선 굽고 떡을 구워서 자 아침 먹자 주님 또 부활하신 주님 또 떡과 생선을 잘 드시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세 분 물으시고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 먹이고 내 모든 양들을 잘 양육하고 큰 양도 먹이라 그리고는 너 지금은 너 원하는 대로 뛰고 가지만 늙어서는 너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간다 그가 숨겨야 할 것을 말씀을 했지요 그때 베드로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요한에 대해서 묻지요 그럼 예수님이 그게 뭐 상관이냐? 내가 요한을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살려둔 들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 일이나 잘해라 따라 앞서 너나 잘해라 남 상관하지 말고 우리 할 일을 잘해야죠 그래서 아 사도 요한은 주님의 총애를 받더니 천년, 이천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구나 하는 소문이 퍼졌지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 들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 길이나 잘 가라 그래서 우리는 남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따라 앞서 너나 잘해라 우리 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교도 또 우리가 뭐 여러분이 저를 성깁니까? 단임하고 성깁니까? 주님 성교 저도 주님 단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 성교예요 할렐리야? 주님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요한은 끝까지 다른 제아들은 다 도망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밤에 교회 나오고 교회 충성하는 힘들 때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메인 십자가를 치라 했거든요 저도 제 십자가가 있잖아요 애기같이 오늘 일불도 말씀드리는데 너무 바빠 손톱을 깎을 시한이 없잖아요 늘 잠을 한 5분 더 잘라고 시계를 이렇게 맞추고 줄이 맞추고 일을 하다 보면 능력이 없으니까 늘 주님 시원하게 못해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주님 십자가 달렸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앞에 있잖아요 십자가신 주님 앞에 마리아하고 다른 여인들과 같이 있잖아요 여자여 보소소 아들입니다 요한아 어머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로 마리아를 모시고 요한은 부잣집이니까 모시잖아요 에베소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때도 마리아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요한은 오래 장수하고 어려움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늙음하게 요한은 또 유배를 한 번 가요 그게 밤모섬이에요 밤모섬은 터키에서 한 60km 떨어졌고 아테네에서 한 250km 떨어진 그리스의 속한 군도 작은 섬이에요 길이가 한 16km, 폭이 1km, 가장 넓은 폭이 한 9km, 10km 된 작은 섬이에요 땅이 척박해서 잘 안 돼요 모든 게 밀하고 포도가 겨우 되는데 그나마 해적들이 그 섬을 공격해서 주민을 다 죽였어요 죽음의 섬이 되고 그 섬에 죄인들을 유배시켰어요 섬이니까 그래서 경치는 아름다워도 죽음의 섬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또 거기에 유배를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굴이 사도 요한이 묻고 개시받았다는 굴이 있잖아요 집도 없고 굴에서 사는데 사람은 관계 속에 살잖아요 집에 가면 가족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내가 있는 게 얼마나 좋고 남편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없어 보세요 친구, 가족, 성도들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인데요 그런데 반모섬에 혼자 있으니 얼마나 애롭고 힘들겠어요 동무들 어디 두고 이 열로 앉았어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황홀해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영화를 봐도 그런 흥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소울을 봐도 어떤 연극을 봐도 어떤 음악회가도 그런 익사이탱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흥미진진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반모섬의 그 척박한 죽음의 섬에서 망홀한 기쁨을 누리고 강경을 누리고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의 강경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우리만 압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굴속에 있는데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건 지금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데리고 천국까지 가서 그 강경을 보게 하셨는지 아니면 천국에 내려와서 요한에게 보게 하셨는지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올라간 것 같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근데 그 주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모습이 벽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그 주님이 앉은 보좌의 무지개가 녹보석 같아요 그리고 내 생물들이 날개가 여섯 개 있는 생물들이 하나는 얼굴이 사자 같고 하나는 사랑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은 신비로운 생물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성기잖아요 그리고는 24개의 그것도 보좌의자예요 거기 흰옷을 입은 장노님들이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성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에 들려서 이리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천국 같아요 근데 그 강경을 보잖아요 거기서 그는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24장로가 내 생물이 새색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24장로님들도 다 일어나서 멸류관을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드리면서 엎드려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5장에 가면 바뀌어요 예수님이 앉으신 의자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기록된 일어날 일들이 세진 문서가 있는데 인봉을 일곱이로 해서 이걸 누구도 열 수 없어요 궁금하지만 그런데 한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누가 이 인을 떼겠느냐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어서 그 중요한 두루마리를 열어서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갑갑에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해요 그때 24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일어나더니 요한 울지 말아요 유다치파 사자 다이세 뿌리가 이겼어요 그분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밀구배를 뗀다고 그러고 보니 24장로 내생물 그 둘러선 가운데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뿌리 일곱 개예요 하늘의 능력이 세 개가 있고 땅을 다스리는 능력의 뿌리 네 개예요 눈이 일곱 개예요 하늘도 살피고 땅도 살피고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주님이에요 할렐리야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같이 보여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 가서 에스더가 왕의 구모를 만지듯이 그 두루마기를 취해요 그러니까 그 내생물이 또 24장로들이 또 엎드려서 어린 양 두루마기를 떼시게 합당한 어린 양 찬송하고 일찍 죽임을 당하다 그 피로 나라와 민족과 방흥과 모든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하나님께 드려서 왕 노릇하게 하신 분 찬송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천천만만 천사들이 그 내생물과 이생사 장로님들을 둘러싸서 새새도록 사시는 하나님 망군의 하나님 종기 영광 건세 다 받으실 분을 찬양해요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 또 먼저 간 성도들 또 아브라함 뜻겠죠 바다에서 땅에서 모든 피조물이 새새도록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걸 다스린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내생물이 아멘 하고 이십사 장로님들이 다시 연루간을 주님께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십사 장로님들이 갖고 있는 게 검은고하고 금대접이에요 한 손에는 검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죠 한 손에는 금대접이에요 이 금대접은 향이 가득한데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오늘은 이 금대접, 금대접에게 집중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보호자에 내 생물들은 그건 천사들이죠 힘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자고 성기는데 그리고 금같은 장로님들이 금같은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성겨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중한 거예요 저는 지금 또 제 아들이 대통령 되기를 기도하지만 만약 대통령 되고 장로님이 안 된다면 저는 장로님 되기를 바라고 대통령 안 되고 장로님 되기를 바라요 이걸 누가 비웃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잘 몰라 그런 거예요 대통령 되고 신앙일이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금대접, 그 가까운 하나님 제일 가까이 계시는 장로님들이 갖고 있는 게 금대접이란 거예요 금대접의 그 가득한 게 향인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왕이든 머슴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백인이든 홍인이든 항인이든 내가 장로신학대에서 부응회 할 때 사경회 할 때 백인종이든 홍인종이든 했더니 사람들이 확 웃어요 어찌했더니 홍인종 교수가 있더라고요 홍인종 이름이 어쨌든 누구든지 잘났든 못났든 좋은 대학 났든 초등학교 마스티스 고노스케처럼 초등학교도 못났든 상관없이 기도하면 근대접처럼 주님이 기억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명문대학 나오고 자기 팩트가 좋고 이치가 좋고 내가 은행장이고 뭐고 해도 내가 뭐 큰 회사에 재벌이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중요하기는 거예요 10편 148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빛이시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 얼굴에 빛이 나요 우리 얼굴에 빛이 안 난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은은한 거룩함이 빛이 나는 거예요 10편 34편 5절에 주를 경의함으로 강체가 난다 했는데 뭐 김용기 장노님 한경진 목사님 백낙중 박사님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조만식 장노님 김한란 박사님 기도하는 사람은 다 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즉시 지금 즉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멋진 기도의 사람이 되려는 꿈, 소망, 야망이랄까요?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 하바드 대 교수가 자기 친구, 동료 교수 칼슨에게 이 사람아 자네 곧 새 한 마리 키울 거야 새 키울 거야 나 새 안 좋아해 새 안 키워 두고 보게 자네 새 키우게 돼 나 안 키운다니까 며칠 뒤에 칼슨 교수의 생일입니다 멋지고 정교한 새장 정말 멋진 새장 하나 생을 선물로 주니까 내 새 안 키운다니까 사주었으니 내가 장식품으로 내가 두지 그런데 그 칼슨 교수님 집에 오는 선물마다 아이고 교수님 안타깝습니다 새가 언제 죽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새 안 죽었어요 아니 새장에 새가 없는데 아 이건 내가 친구에서 제임스 교수가 줘서 할 수직 그냥 둔 거지 새 안 길러 이상하다 새장인데 새를 안 길러 그 교수님이 이상하네요 또 손님 오면 아이고 교수님 새 언제 죽었습니까? 아니 안 죽었어요 또 설명해야 돼요 또 손님 오면 아이고 교수님 마음이 아프시게 새가 죽어서 아니라니까 계속 손님 오면 새장에 새가 없군요 할 수 없이 새 한 마리 넣어가지고 이 말 안 하려고 결국은 새를 길러는 거예요 이 새장의 효과거든요 만일 제임스 교수가 새장을 안 사줘서 새 안 길러요 새장이 있으니 결국 새 기르잖아요 우리 가슴에 우리 머리에 새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새장을 주세요 그 꿈을 담으라고 그건 다른 것보다 기도 사람은 될 수 있잖아 기도하는데 돈 드냐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내가 너를 금같이 만들어준다 너 기도가 금같이 내게 기하다 너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데 기쁘게 살 수 있다 너 기도하면 스트레스 내게 다 내가 받아준다 너 기도하면 내가 방패가 되어준다 너 기도하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지켜준다 책임진다 기도해라 언젠간 할게요 기도사람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해야 되죠 내 좀 편안하고 잠 한 시간 더 자고 내 좀 컨디션 맞추려고 새벽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거의 없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하루 종일 도와주시는 거죠 그의 사업을 병원을 공부를 하는 일을 만남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가 맞지요 내가 잠 한 시간 더 자고 고생하는 것보다 내 한 시간 잠 더 자고 막 나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향하여 자전거 타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한 시간 더 자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지면 그냥 가잖아요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훈훈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공부도 되고 부부도 되고 남자 바람 안 피우고 아내 바람 안 피우고 아이들이 가출 안 하고 지금 20만 30만 명이 가출합니다 해마다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가출을 모릅니다 새벽 기도 우산에 있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사업을 한 시간도 하고 공부 한 시간도 보다 기도 한 시간도 하는 게 더 백배로 복이 되는 겁니다 나도 되고 가정도 자녀도 나라도 다 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5천 명만 모여보세요 금방 5만 명 되죠 그리고 건들 자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멋진 세 장 하나 주시는데 멋진 기도의 금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지금 당장 그리고 연구하는 거죠 저는 새벽에만 기도했는데 지금 아니거든요 새벽에는 알맞게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죠 항상 숨쉬게 하지만 심호흡한 운동시간이 있듯이 기도하는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죠 그걸 맞추면 든든하고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한 시간도 깨지 못하니 아니 한 시간도 못 깨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한 시간 이상 기도해라 for an hour 아무리 못해도 한 시간에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을 듣기도 하고 잘 때도 잘 때 침대에도 아예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여서 잡니다 의자가 똑같습니다 하느님이 이 놈의 자식 그래 귀신 꿈에는 꺼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때도 꼭 바지 입고 하고 잠옷 입지 않거든요 치친 기도는 꼭 옷을 입고 기도해요 하느님과 매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잠옷 바람에 기도 안 해요 옷 입고 깊이 기도해요 그리고 옷 갈아입고 자잖아요 어차피 하는 기도 예쁘게 하지 뭐 어차피 하는 거 하나님 감동 받으시게 어차피 하는 기도 좀 더 beautiful, wonderful, thankful 좀 더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복을 다 받는 거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바빠도 일이, 사업이, 직장이 다 바빠도 먼저 기도 시간 빼내어서 기도해서 지금도 금대접에 우리 기도가 단계 올라가는데 그리고 응답으로 내려오는데 하나님과 거래하며 기도에 거래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양국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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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